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병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병원 구매는 중대한 결정이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첫째, 병원의 재무건전성입니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수익성 추이, 미결 부채, 현금 흐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병원을 인수하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요. 둘째, 현재 근무 중인 인력과 자격입니다. 의료진 및 행정 직원의 자격과 경험을 검토하세요. 이들의 전문성은 병원 평판에 근간이 됩니다. 셋째, 환자 인구 및 진료량입니다. 병원의 주요 환자층을 파악하세요. 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환자를 유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 방식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기체결된 계약 및 협약입니다. 보험사,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된 계약을 확인하세요. 이러한 계약은 병원 운영과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병원 시설의 상태입니다. 인프라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즉각적인 수리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대적이고 잘 관리된 시설은 환자와 직원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규정 준수 여부입니다. 병원이 의료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의료법 미준수는 과징금이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병원의 기술 역량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술과 IT 시스템을 평가하세요. 첨단 기술은 환자 진료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째, 지역사회 평판 및 환자 의견입니다. 지역사회와 환자들의 리뷰와 피드백을 살펴보세요. 좋은 평판은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평판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미래 성장 가능성입니다. 확장 또는 개선 기회를 평가하세요. 이는 신규 서비스, 파트너십 또는 물리적 확장을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사유입니다. 현재 소유주가 병원을 매각하는 이유를 파악하세요. 전략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알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구매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이 10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면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